성립 클린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우리 원호 언니 여러분들 먼저 인사를 전해 드릴 텐데 네 오늘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강진일씨가 오늘 참석이 불가할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클린 여러분들과는 정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전해주시고 일단은 저희 다니엘씨가 먼저 좀 인사를 전해드리고 오늘 좀 몸이 많이 안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에 함께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자리를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좀 부탁드려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 그래도 뭐 인사라도 드리려고 나가게 되는데 일단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 멤버들하고 그리고 워낙 분들하고 같이 못하겠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얼른 나와서 또 다시 스케줄하고 좋은 무대 다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나와 네 우리 힘내라고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잠시 나와서 인사를 전해드렸지만 다니엘씨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약속을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좀 마음이 네 좀 그 건강이 좀 악화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 다니엘씨는 너무 좀 아쉽지만은 여기서 먼저 좀 인사를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네 자리를 좀 모시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좀 박수 부탁드리고 따르도 않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